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6호 태풍 카눈이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을 우리나라와 일본에 보내오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기상청은 대한해업을 관통하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럽중기예보센터 역시도 일본 오사카를 상륙하는 모의를 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 기상청을 중점적으로 하여 간략하게 6호 태풍 카눈의 예상 진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해업을 관통하는 예측을 하고 있는 미국 기상청의 예상 진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해보모델 미국 기상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6호 태풍 카눈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나아시 주변에 위치해 있으며, 8월 3일 목요일 저녁 늦게 대만 타이베이에 인접한 지역까지 도달하고, 8월 4일 금요일 오전부터 갑자기 다시 일본 오키나와로 전향하여 되돌아가기 시작합니다. 8월 6일 일요일 오전에는 다시 한번 일본 오키나와 나아시를 관통하며, 큰 피해를 주면서 북동진하고 있으며, 그 후 8월 9일 수요일 저녁부터 갑자기 일본 규슈와 대한해업 방향으로 북상하기 시작합니다. 8월 10일 목요일에는 약간 서쪽으로 치우치며, 중국 상하이 쪽으로 방향을 잡다가, 8월 11일 금요일 오후부터는 돌연방향을 다시 한번 규슈, 가고시마현과 한국 제주도 방향으로 전향을 하면서, 대한해업으로 북상하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중기예보센터에서 예측하고 있는 6호 태풍 카눈에 대한 예상 진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일 수요일 일본 오키나와 나아시 주변 해상에 머무르고 있던 6호 태풍 카눈은 미국 기상청의 예측과 마찬가지로, 6호 태풍 카눈은 8월 3일 목요일 대만 타이베이 근처까지 도착하게 되고, 그 후에 갑자기 8월 4일 금요일부터 일본 오키나와 방향으로 다시 전향을 하여 되돌아가는 것까지는 미국 기상청의 예측과 유럽중기예보센터의 예측은 거의 시간과 방향 등이 똑같습니다. 문제는 유럽중기예보센터의 예측에 따르면, 8월 6일 일요일에 6호 태풍 카눈은 규슈와 대한해업으로 북상하지 않고, 일본 시코쿠섬 인근으로 북동진한다는 것입니다. 6호 태풍 카눈은 8월 8일 화요일 오전에 일본 시코쿠섬 주변에 도착하고, 그 후 조금 더 북상하여, 8월 9일 수요일 오전에는 일본 오사카 인근 해상에 도착하게 되고, 8월 10일 목요일에는 오사카에 상륙한 이후, 일본 수도권을 포함하여 수도인 도쿄로 북상하는 시뮬레이션을 유럽중기예보센터는 모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미국과 유럽 수치예보모델의 모의연항은 계속하여 바뀔 수가 있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서, 주말까지는 계속하여 모니터링을 하여야 예상진로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8월 2일 수요일 현재에도 우리가 거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6호 태풍 카눈이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을 통과하여 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8월 3일에서 4일 무렵 다시 오키나와 북쪽 방향으로 전향할 것이 예상되고 있어, 적어도 8월 6일 일요일까지는 오키나와 본섬이 태풍의 위험반원 안쪽에 계속 자리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태풍의 전향 지점이 오키나와와 대만 사이해역으로 유럽과 미국기상청에서 모의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 기상국에서도 해상에 태풍특보를 발령한 상태이며, 현재 6호 태풍 카눈은 카테고리 4등급에 해당하는 세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태풍의 강풍반경이 워낙에 광범위하여 대만의 거의 전역이 태풍의 강풍반경 안쪽에 들어오면서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는 곳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어제는 유럽중기예보센터에서 그리고 오늘은 미국기상청에서 6호 태풍 카눈이 대한해업을 관통할 것을 모의하고는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서해안 일대에는 하층부터 대기상층 200헥토파스칼 영역까지 모두 다온난 고기압권에 들어와 있으며, 6호 태풍 카눈이 이 고기압을 뚫고서 북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일본으로 전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으나 계속하여 지켜봐야 하겠습니다.